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재즈클럽 출발하기 전에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입니다 레일라가 차를 태워줄 수 있다고 해서 그 차를 타고 한번 가보려고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가서 찍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핸드폰을 가져가는 거로 안녕 너무 padre 이렇게 바닥이 너무 예뻐요 의상이랑 찰떡이랑 아주 좋고 찰떡이랑 맞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